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를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많죠 그리고 타로를 가지고 아예 전업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칼증과 해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이 나가는 날은 9월 25일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달이면서 다음 주까지 민족체대명절 추석 한가일을 맞이하게 되죠 추석 연휴가 긴 만큼 이렇게 긴 추석이 좋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한가일 보름달 만큼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수업 이번 달이 지났으니까 다음 수업은 10월달 14일 그리고 21일 이렇게 두 주 둘째 넷째 주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좋아 세 번의 수업을 지나갈 경우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리딩의 주제는요 질문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가 추석이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엊그제 저희 사무실의 남성분께서 방문하셔서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지금 자기가 만나는 여성분이 있는데 내년 추석 때 함께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40세 남성이고 일중독자도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고 하면서 최근 후배의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진작에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몇 번의 연애 실패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추석 때 함께 여성분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네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린다면 40대 남성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성분과 내년에 함께 고향을 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자 여러분들 같이 내려간다고 할 때 우리가 연상되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연인 카드 그 다음에 자아가 움직이는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기대를 할만 하겠죠 그런데 묶여있는 카드거나 아니면 검 카드 종류가 좀 나온다든지 뭔가 좀 불안한 카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찝찝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 마차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 굉장히 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는 이게 바로 델러스 카드인데요 예전에 몇 번 좀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 동영상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델러스 카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추석을 맞이해서 이 카드로 이제 여러분들과 리딩을 함께 해 봅니다 자 이 카드는 캐리어, 마차, 전차 카드가 나온 거고요 이 카드에서 뭐 넣고 보면 어쨌든 지금 마차가 등장했다, 전차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또 뭐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혼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누군가는 또 그렇게 혹자는 그렇게 또 리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밑에 카드를 놓고 본다면 뭔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결과 카드입니다마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움직이는 건 틀림이 없다 자 그러니까 함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카드,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살짝 여러분들도 관건이 좀 있을 법하죠 과연 이 데스 카드가 현재 상황인데 이 카드 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에 쌓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어차피 이분이 오랫동안 뭐 지금 싱글 생활로 있으면서 이제 뭐 여자분들하고 교제는 했었습니다마는 뭔가 좀 티격태격 거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메이드가 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런 세월이 많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노총각 신세로 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연애의 어떤 기상도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외로 여러분들 제도 상담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혼자인 사람보다는 재혼이나 재혼 커플이나 뭔가 그런 사연이 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인 이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결혼 정도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분께서는 여자분들에 대한 글쎄 뭐라고 그럴까요 나름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많이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여자분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놓고 본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즉 지금은 이제 소갈이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햇살을 봤을 때 즉 이 사람의 연애 상황을 놓고 본다면 많은 고민 그리고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쨌든 엔드스테이지 보십시오 지금 10번의 컵카드 가족카드 나왔고 굉장히 행복한 카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싹 잊고 뭔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생활로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결과 카드는 이 과정 카드를 구속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내려갈까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나왔다면 아주 쉽게 함께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아이까지 생겨서 가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위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혼전임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금방 리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살짝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움직이는 게 나왔고 지금 상당히 해피엔딩이 예상되므로 이것은 내년에 충분히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궁합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궁합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해 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부디 저희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